모닝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6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관련해서는 이슈를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죠. 이 외엔 세계관광기구가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구는 현지시간 27일의 성명을 통해 첫 번째 임시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회원국 정지를 위해 투표했다면서 러시아 대표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거부했고 회의에 앞서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유엔 세계관광기구 퇴출에 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기술지원을 비롯한 어떠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러시아 측 역시 기구의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7일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인권위사회 이사국 자격정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별적으로 종목들도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LG화학입니다. 올해 1분기 1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세웠습니다. LG화학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1조 6,08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43억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수익성은 원자재 상승과 중국의 봉쇄 조치 영향으로 다소 악화됐는데요. 다만 컨퍼런스 콜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경쟁사 대비 손실폭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조 원을 신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은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좋은 실적이 나왔던 기업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MLCC 판매 호조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분기에 매출 2조 6,1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10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5.1% 늘어났습니다. MLCC와 하이엔드 AP라든지 CPU 그리고 고성능 패키지 기판의 판매 증가와 플래그십용 고사양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 같은 부분 등 모든 사업에서 실적이 개선됐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봉쇄로 수요가 확대가 지연되고 있지만 2분기에 서버용 등 고부가 MLCC의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MLCC 출하량 자체도 1분기보다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계 판도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공정위가 2022년 대기업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SK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누르고 재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들이 약진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대기업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측에서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는데요. 총수로는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업비트 고객이 예치한 돈 역시나 두나무의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10조 8,225억 원인데 이 가운데 고객 예치금이 절반 정도 5조 8,1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천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이 소식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일단 상장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의 회계관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검증받았으면서 상장 유지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다음에 개별 소식입니다.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고 있는 카프로가 환경부 쪽에서 산업용 요소수 대체물질인 탄산암모늄에 대해서 화학물질 승인을 받았고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판매에 들어간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카프로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탄산암모늄 용액이 요소수 대체물질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카프로는 국내 요소수 판매업체 7곳과 연간 약 15만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양산과 출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탄산암모늄의 주요 판매처는 국내 발전소와 제철소, 소강로 운영업체, 시멘트 생산업체 등인데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로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 뉴스 모닝뉴스 시간에서 전해드렸습니다.